발밑에 접착폭약 깔아놓다 그리고 근접폭과 하나로 오는 것 같다 아군은 애껴줘야죠 더이상 몽타뉴는 아군이 아니라 몽타뉴 그저 샌드백 그저 찐 스폰킬 한명 했어 아 매섭다 이게 몽타니효과인가? 이게 4대4거든? 공격팀인데 스폰킬 내가 바로 해 사이즈 4대4야 사이즈 4대4 거든? 사이즈 4대4야 오 이거 바로가 상구장에 상구장 바로 달려가 뭐지 있어 아 확인 바로 B로 간다 L랑 가서 바로 하역장 바로 하역장 와마이스킹 차고 조장실 발키리 스폰킬 차고 10세컨 어깨 또 가요 아 어딘지 알아 저 모르겠는데요 저거 그건데 쩍 빼맞고 깨졌네 바로 어디서 나왔는지? 여기 B사이트 끝쪽 문에서 나왔어 흥 O Q 저거 Q Q Q Q 여기 뭐지? 여기 뭐지? You must recover the defuser. You have located the bottom. So we're last operator standing. 아 근데 저기 안쪽인가? 드론 한번만 보고. 클리어. 들어가도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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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냥 먹어 먹어 먹어. 아 술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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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피 Philара 피ство 피ство 피섬 피서 피소 아 mercore 안 그래 amosta Zac 네 Nah Ra액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